올여름 4dx 팬들을 위한 장르 총망라 개봉작과 인업이 완성됐다. 7월 4dx 라인업의 첫 주자 마블 앤트맨과 와스프는 11월 사건 이후 히어로와 가장의 역할 사이 갈등하는 앤트맨과 새로운 파트너 와스프 위 예측불어 미션과 활약을 담은 액션 블록버스 터로 4dx로 절찬 흥행 중이다. 앤트맨과 와스프 4dx 위 백미인 샌프란시스코 카처이싱은 분노에 질주급이라는 실관람객들의 입소문을 타고 이슈 몰이 중 자동차 신으로 시작되는 영화는 4dx 코맥과 완벽한 싱크로율을 자랑하며 러닝타임 내내 섬세하고 영리한 카처이싱 체험을 가능케 한다. 한층 정교해진 4dx 모션 체어는 카 체이싱은 물론 개미를 타고 나는 비행 신 캐릭터들 및 사물의 크기가 자유자재로 변하는 특이오 위 설정을 한층 업그레이드된 재미로 풀어냈다. 앤트맨 특유의 사이즈 조절 액션이 발휘될 때마다 5단계로 모션 강도가 조절되는 신개념 4dx 플라잉 모션을 통해 익스 트림 스포츠를 방불케 하는 신선한 관람을 선사하는 것도 주목할 만하다. 두번째 4dx 기대작은 디즈니 픽사 위 인크레더블 이 로 엄마 헬렌 이 국민 히어로 일라스티걸로 활약하고 아빠 밥은 삼남매와 고군분 투하며 육아 히어로로 거듭난 가운데 정체불명의 악당이 등장하면서 슈퍼파워 가족이 다시 한번 인크레더블한 능력을 발휘하는 이야기를 그린다. 북미 개봉 후 쇼 단숨에 기록하며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있는 인크레더블 2는 이번이 시리즈 사상 첫 4dx 개봉인 만큼 캣 리터들을 세밀하고 입체적으로 분석. 아빠 미스터 잉크 레더블 엄마 일라스티걸 딸 바이올렛 아들 대쉬 막내 잭재까지 캐릭터들마다 맞춤형 4dx 연출이 돋보인다. 캐릭터별 4dx 연출뿐 아니라 뭐 노래일신 고공낙하신 트램폴린 점핑 오토바이신 순간이동신 등 영화의 백미를 이루는 장면들을 더욱 재미있게 즐길 수 있다. 인크레더블 2. 4dx는 픽사로부터 지금까지 작업했던 4dx 중 최고 라는 극찬을 받았을 정도로 높은 완성도로 기대를 모으고 있으며 더욱 경쾌하게 연출된 모션과 환경효과 에어샤스. 또 예상치 못한 즐거움을 선사할 전망이다. 전세대가 즐길 수 있는 인크레더블 2. 4dx는 7월 극장으로 여름 피서를 떠날 가족 관객들에게 더할 나위 없는 선. 태그로 7월 18일 쑥 개봉한다. 7월 25일 쑥 개봉하는 영화 미션 임파서블 폴아웃은 최고 스파이. 요원 에단 헌트 톰 크루즈와 imf 팀이 행한 모든 선의의 선택이 최악의 결과로 돌아오면서 피할 수 없는 미션을 끝내야만 하는 액션 블록버스터 지구상 최고의 액션 배우 톰 크루즈의 리얼 액션을 가장 실감나게 만끽하게 할 4dx는 분노의 질주 더 익스트림 이후 1년 4개월 만에 다시 4dx 익스트림 버전으로 그 강의 4dx 모션으로 개봉된다. 4dx 모션 체어 강도. 1에서 9 중 가장 높은 강도 9위 모션이 집중적으로 연출. 데어 라이딩 액션에 특화된 4dx 익스트림 버전은 이번 영화의 키 액션 시퀀스인 헬기 추격전 도시모토 바이와 자동차 추격전에서 전매 특허 모션 체어로 차원이 다른 즐거움과 스릴을 선사한다. 상공 7600m 습. 카이 다이빙 시퀀스에 더해질 환경효과. 고공 낙하 모션 등 액션 시퀀스마다 적재적소의 4dx 모션으로 액션 불. 록버스터의 쾌감을 극대화할 예정이다. 사상 최대의 미션에 걸맞은 4dx 연출을 기대케 하는 미션 임파서블. 폴아웃 4dx는 7월 25일 수 대한민국에서 전 세계 최초 개봉한다. 한국 판타지의 새 지평을 연. 신과 함께 인과 연. 역시 4dx 개봉이 확정됐다. 신과 함께 인과 연. 은환생이 약속된 마지막 49번째 재판을. 압둔저승 3차사가 그들의 천년 전 과거를 기억하는 성주신을 만나 이승과 저승 과거를 넘나들며 잃어버린 비밀의 연을 찾아가는 이야기이다. 지난해 개봉의 역대 한국 영화 4dx 최고 흥행을 기록한 신과 함께 죄와 벌 위 후속작으로 폭발적 기대를 모으고 있다. 신과 함께 인과 연. 은일곱개 지옥의 변화무쌍한 배경과 그 안에 험난한 여정을 향기 안개 바람 섬광 등 20가지 이상의 풍부한 4dx 환경효과로 구현했던 신과 함께 죄와 벌. 이상의 4dx로 더욱 업그레이드된 지옥 체험을 기대케 하며 8월 1일 쑥 개봉한다. 김수정 기자. swandiv e-tvr e-port.co.kr 사진 는 영화 포스터 카피라이츠 tv 리포트 무단 전제 재배포 금지.